오늘 부르면 돼요 녹음되고 영상도 녹음되니까 표정관리 잘하고 불러야 돼요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나고 끊이지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겹쳐봐서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단 말은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너에게 만나는 아주 바쁜 사람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봐서 우리의 이 사랑을 안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서로가 다른 건 특별하다고 같은 건 같은 건 운명이라 사랑이라 했던 것들이 지겨워져 너는 넌 오늘보다 내일 날 더 사랑한대 날 더 사랑한대 말이 되니 말이 되니 말이 되니 날 더 사랑한다는 게 날 더 사랑한다는 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만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널 만나러 가 그녀들 하나는 감사합니다.